제가 이제 검찰 출입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인품도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진급이 잘 안 되고 좋은 자리는 못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너무나 즐거운 내용이라서 서울 선물과 같은 내용이라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발표 직전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수준이 될 것이다 차장검사는 받고 고프장검사는 남겨둘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가서 의견을 좀 냈다더라 이런 게 있어서 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강좌를 했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바꾸면 안 됩니다 실무진도 그냥 남겨달라 이런 주장을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우리의 주다르크 싹 바꿔버렸습니다 뭘 싹 바꿔 그래도 실제로 요구사항에 반은 들어줬어요 실무진은 남겨놨죠 실무진은 남겨뒀습니다 부부장급 검사들은 남겨뒀고요 부부장이랑 그 이하급은 남겨놨어요 일부 언론에서 부장급이 남겼다는데 부장급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급은요 부장도 거의 3분의 2가 교체됐습니다 형사 1부부터 13부까지 싹 갈았고요 반부패 1부 2부 바뀌었습니다 공공수사 1부 2부 또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총 758명? 네 758명이 교체가 됐는데요 거의 전체 검사 수가 약 2,900명 정도 되니까 그렇죠 한 3,000명 되죠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교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검찰 출입을 하면서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인품도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진급이 잘 안 되고 좋은 자리를 못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갖다 짚어봅시다 우선 첫 번째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좌천된 건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당장 표창장 위조 것만 해도 보세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증거 아니 기본 되는 증거 표창장의 위조 원본 위조 원본이 아직까지 증거물로 제출이 안 됐어요 없어 쟤네들이 발견도 못했잖아 그게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사실 재판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건이 그거부터 시작이거든 원래 위조 사건은 그래요 그게 출력물의 형태든 파일의 형태든 하여튼 나가긴 나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자백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유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이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걸러내라고 있는 게 검사거든요 원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검찰한테 더 많은 권력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답답한 양반들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좌천됐다가 첫 번째 키워드예요 이게 도대체 뭘로 수사 방해로 이해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방해는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방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논리라고 수사 방해라고 하는 것을 논리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논리의 논자도 모르는 거니까 전직 지방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논리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거가 드러났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좌천됐느냐 하극상 이런 사람들이 좌천됐죠 상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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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의 대표적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지방 대전지검 대전고검으로 전보가 됐죠 고검의 검사가 됐죠 제가 볼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구지검으로 갔어요 대구지검 반부패부로 갔어요 반부패부 차장이지 그렇게 보면 사실 대구지검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대구 지금 반부패부가 남는 데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로 잘 위치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느낌은 있지 고검 차장이 지검 차장이나 팀장으로 갔다 그러면 겁나 좀 열받지 그렇지만 반부패부가 거위밖에 없어 너 전문성 살려라 그리고 보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보니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양석조 같은 경우는 대전고검으로 보냈다는 건 뭐냐면 얘는 정말 나도 다 큰일 나겠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 새로 임명된 검사장들이 바보가 돼요 보세요 이번에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성윤 검사장을 제끼고 지금 차장검사하고 윤석열 검사장이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최강욱 비서관 기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수사가 어그러지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옷 벗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꾸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는 직접 자기가 수사지위를 했을까 얼마 전에 자기 이름이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언급이 됐거든 그렇죠 1%야 1% 나오긴 나왔다는 얘기죠 1%인데 황교안하고 차이가 5% 차이밖에 안 나 오 잘하면 뒤집어죽었는데요 당연하지 대단하잖아 이랬는데 도발 한 번 안 해보겠어 옷 벗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덤벼보겠다 그렇지 악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들이 대거 교체가 됐는데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교체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대로 뒀다가 안 되겠다 양석조 보니까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싹 다 교체를 하자 라고 해서 오히려 양석조 때문에 이번에 이 폭이 대폭으로 커졌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어떤 사람들이 승진했느냐 대표적인 게 서재형 검사 네 서재형 검사 서재형 검사는 사실상 내용으로는 승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승진한 이유가 뭘까요 맡은 보직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 담당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검찰 문화 개혁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재형 검사를 비롯해서 임은정 검사라든지 여성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서 눈에 확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거기서 이탈해야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윤경 대검 이분 원래 사법연수원 교수로 가 있었는데 대검 특별감찰단 팀장으로 갔고요 그렇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런 내용을 볼 때 여성 검사들을 개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임은정 검사가 이제 울산지검에서 그대로 남게 됐는데 보류죠 보류 그런데 왜 보류를 했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급을 하신 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 그동안 능력과 경력을 겸비했으나 진급이 잘 안 됐던, 요직에 앉지 못했던 분들 또는 요직에 있었던 이상의적인 지방으로 밀려가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됐어요 최지석 검사라고 있어요 최지석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대검에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도 좀 오래 활동을 했고 검찰하고도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서 보통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 최지석 검사 같은 경우는 대검 부대변인도 했고 헌법재판소 파견으로 오래 가 있었어요 진짜 헌법정신에 투철한 분이지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발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키워드가 첫 번째가 수사 못하면 좌천 두 번째가 상관에게 마구 들이받으면 좌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성 중용 네 번째가 능력과 경력 중용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상관에게 마구 들이받으면 좌천